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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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패 입고 줄넘기 한 번 해봐 더워서 몇 번을 하면 더워서 옷패딩을 벗을까? 농패딩 벗고 반팔 입을 때까지? 어 하고 또 긴팔을 벗고 이게 몇 번을 하면 벗은지 반팔 입을 때까지 도전! 자 도전! 시작! 원래 한 500개는 그냥 안 힘들게 하시죠? 아니 500개 하면 힘들어요 그때쯤에 벗을려나? 그때쯤에 벗을려나? 아직 50초 화이팅 화이팅 점점 5초 날씨가 쌩쩍하고 달방이래 hätte 1분씩 2초 1분씩 2초 1분씩 2초 1분씩 2초 2분씩 3초 1분씩 3초 점점 2초 긴팔 중 1분씩 2초 더워 줄 때까지 하는거에요? 아니면 더워 줄 때까지? 1분씩 2초 안 취할 때까지? 시원하다는 느낌은 1분씩 3초 힛 이 패딩 입고 되게 잘한다 진짜 별로 의지가 없어요 아직 2분 12초 3분 50초 3분 50초 3분 50초 나야스는 벌써 힘들어서 멈췄을걸? 빨리 아파 대박이다 5분이다 5분 나 일단 패딩을 벗고 5분 30초 6년이 없어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 무지개 줄넘기가 그냥 일반 복싱장 갈 때 있는 줄넘기랑 좀 다르죠? 무겁죠? 무겁죠? 많이들 알고 있는 거 줄넘기 없는 거 무지개 줄넘기가 그냥 일반 복싱장 갈 때 있는 줄넘기랑 좀 다르죠? 이건 구슬이 지금 무지개로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구슬이 있는 거로 하는 거지? 응 손을 둘러면서 잘 기다리신 곳에 힘이 없어서 무게방에서 도움을 줘요 그리고 이쁘니까 공연할 때도 많이 쓰고 죽는 게 무지개 8분 40초 눈물 났어 화이팅! 9분에서 지금 끊겼어요 1분 벗어? 1분 반팔을 못 안 찍겠어요? 네 3개의 운동입니다 여기서 더하면 밥팔을 먹는 건가요? 아! 이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보자 한 번 한 번 볼게요 2분 2분 3분동안 2분 3분 1분 2분 4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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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은폐지 못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눈물 나와서.. 안녕!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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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안녕! 어디 살 빗소리가 나? 목소리가 그쳐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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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저기야 목소리가 이거 드세요 그래도 10분 나왔냐? 엄청 나왔지 뭐야 뜨거워 뜨거운 커피야 뜨거운 커피 아니 웃느라 천천히 드세요 맛있는 유튜버 유명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토끼쌤 음료 협찬이 오는 그날까지 에너지 음료 그럼 다시 맛있어요 누가 광고할때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안녕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다음 도전을 기대해주세요 뜬금없어 뜬금없어 대본이 없어 대본없이 아는 내추럴한 컨텐츠 다음에도 동생이랑 나왔을때 갑자기 생각나면 그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어색해 아니 근데 잘한다 뭘 잘해 눈물나 오늘 아주 그냥 하늘이 근데 역광이야 문제는 역광이야 이렇게 오 역광으로 지금 뭐냐 그림자만 나오지 에너지 안녕 이 과거 뜬금없어 쓰레비 소리 잊은 1972